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간만에 전매매물을 의뢰받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한테 독점 Exclusive Assignment Listing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MLS라던가 Realtor.ca, Zilti.ca 이런 데서 보실 수 없는 그런 매물, 전매매물을 의뢰를 받고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오직 이 영상, 오직 저희 스티반 그룹에서만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이거든요 우선 전매라는 거는 Assignment라는 거는 분양을 받았던 그 분양권이죠 그 컨트랙트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승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양이었는지 우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위치는 랭리입니다 랭리 중에서 가장 큰 대단지 중에 한 위치죠 그래서 칼버스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한 500m 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웨 원 액세스가 차로 한 5분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곧 새로 생길 초등학교로부터 약 500m 정말 편리하게 위치한 그런 저층 콘도이거든요 5층 콘도 중에 6층 펜트하우스입니다 향은 동양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무려 1266 스크래피트 정도로 플로우 플랜이 잘 빠져나와 있습니다 2베드룸 플러스 10인데요 10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또 문도 있고요 정말 실용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그런 플로우 플랜입니다 개발사는 랭리에선 다 알려진 그런 대단지를 짓고 있는 개발사이고요 가격은 분양가 그대로입니다 799-900 하나도 보태지 않고 분양가 그대로 내놓으신 이유가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쉽게 내놓으셨는데요 우선 디파짓은 10%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상 완공 날짜는 내년도 가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6층 동양의 2베드룸 플러스 10 1266 스크래피트 실내 공간만 따진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 발코니도 따로 있고요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위치 좋은 개발사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는 관심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 주위의 분들은 얼른 알려서 아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얼른 전화주세요